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거 필름을 올릴때 필름안에 뭘 뿌려서 하시나요? 보통적으로는 인스톨게리라는걸 판매를 해요 판매되는걸 갖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가 제조해서 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려드릴께요 먼저 분무기를 구입을 하셔야겠죠 자 분무기는 어디꺼인가요? 리빙엔젤 메이드 인 코리아 리빙엔젤거 1.8리터짜리 에요 1.8리터짜리 인데 저희는 1.5리터씩 탔습니다 먼저 분무기 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됩니다 먼지가 들어가면 안되요 청소가 끝나면 물을 넣어요 약 한 700미리 반절정도 자 이게 중요해요 존슨즈 베이비 샴푸 수딩 내추럴 계면활성제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주는게 계면활성제 인데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좋은게 아닙니다 내추럴 수딩 베이비 샴푸를 자 얼만큼 넣는지 보세요 1.5리터 타는 기준이에요 살짝 짜서 뚝 떨어지는 방울로 8방울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필름을 붙이는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요 너무 빨리 붙이시는 분들은 미끄러울 것이고요 너무 늦게 붙이시는 분들은 쩍쩍 달라붙을 거예요 거기에 밖에 샴푸를 좀 더 추가하시던지 좀 빼시던지 그거는 본인에 맞게 쓰셔야 돼요 저희 기준에는 8방울 입니다 8방울은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세요 1.5리터까지 뚜껑을 닫아줍니다 꽉 잠그고 섞어 주셔야죠 쉐키 쉐킷 간단하죠 estas 잘봤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